확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요 점 5는 삼각형 ABC의 외심입니다 자 이때 다음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다 에? 선분 AB하고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? 그럼 이등면 삼각형이라는 건데 여기 무슨 이등면 삼각형이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? 없잖아요 그죠? 그냥 얘가 삼각형이 외심이다라고만 좋아졌기 때문에 선분 AB하고 AC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각 AOB와 각 AOC의 크기가 같다? 자 A, O, B 자 이 각과 각 A, O, C 이 각의 크기가 같다? 아니요? 아닙니다 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각 O, B, A O, B, A 자 이 각 하고 각 O, B, C 자 이 각이 같다? 아니요 이 두 각이 같으려면 이게 내심으로 가야 돼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아닙니다 즉 얘는 외심이기 때문에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지면서 얘가 이등면 삼각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요각이랑 요각이 같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고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각 O, C, A O, C, A 자 이 각과 각 O, A, C O, A, C 네 맞죠? 왜? 이 두 번의 길이가 같거든 왜 저번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반지름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맞습니다 4번 맞았어요 자 다섯 번째 점 O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네 같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놨죠? 5번 맞습니다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의 외심일 때 이 O가 다음 중 오른 것은요 바로 4번과 5번이라고 정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